내려오는 게 덕분입니다. 이거 후포리야, 불안한 후포리네. 후포리 옷이 생기고 있어요. 요즘에 정말 많은 분들이 후포리 가고 싶어 하세요. 원래 잘 깨져가지고. 허름이 빠르시다. 우무가사리 그거는 사가지고 우리 딸 갖다 주려고. 그거는 좋아해. 우무가사리 얼마인데? 2,000원. 3개 5,000원 하면 안 되나? 3,000원 빨리. 해물을 줄 알아야지. 이게 또 올라가지고 이것도 더 받아야 돼. 그래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나도 딸이 사주려고 돈 가져왔는데. 이거 안 사도 돼, 콩가루? 이 콩가루 하나 더 가. 저 모르겠어요. 요새도 저 스타일로 다니세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저걸로 다녀요. 자를 수도 없어요, 너무 짧아서. 2,000원이요. 2,000원 여기에요. 돈 줄게, 돈 줄게. 2,000원 구입니까. 맞아, 콩가루가 있어요. 많이 파서. 네. 생선은 뭐 살 거 없어요? 요거 멀쩡 않지 있어라. 서울사람은 오늘 깍지도 못한다. 내가 깍아야 된다. 오늘 왜 잔금만 있노? 아, 이거 도루묵이에요? 아니에요. 이거 가잼이라고. 아, 가잼이 맞죠. 아, 가잼이. 아, 가잼이. 아, 가잼이. 머리가 어떻게, 얼굴이 어떻게. 아, 가잼이. 아, 네. 아, 네. 졸도 하신다고. 맞아요. 네, 안녕하세요. 사오다. 셀차 사오. 아이고, 찍으러 와봐요. 어제 버텐냐. 아유, 맛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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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가 데뷔를 봤는데 그 사람이 하도 제가 안 온갖고 데뷔 방송에서 티켓 꺼내주고 막 그랬다고. 맞아, 맞아요. 19년 동안 한 번도 친정을 못 갔어요. 남재원 씨를 믿을 수 없어서 아예 티켓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꼭 가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오늘 해주러 왔어요, 그래가지고. 맞아, 맞아. 장도 보고. 맛있는 것도 해드리고. 술 많이 잡수세요, 여진도요. 네, 아기에서 어저께 장인은 그냥 소주 폭탄주 한 잔 했죠. 네. 밭에도 있다 보니까 그 아줌마가 하나 지나가다가 방송에 나오더라고 이랬는데 그래, 나온단다. 나도 못 봤다. 이러고 이랬는데 장에 갔다가 또 알아본 사람들 이러면 뭐 기분이 나쁘진 않죠. 이거 얼마짜리고? 어머, 안녕하세요. 이거는 1만 원이고. 그게 만원이라고, 야. 이거는 2만 원인데, 이거는 너무 비싸다. 조금도 좀 많이 주고 이래라. 어? 요즘에는. 아이고, 저 몇 마리 되나 봐라. 요즘에는 3만 3천 원짜리가 없어야 돼. 입찰하는데 좀 몇 붙여주고 뭐. 왜 없어. 아, 수세가 없으니까 축하해놔. 잔잔한 거는 그러고 이거는 배짜리니까. 다니는 사람을 통해 봐라. 한 번 한 번 해라. 벌써 한 바퀴 돌았나? 벌써 한 바퀴 돌았지. 이소. 아, 흑... 그게 또 뭐야? 장모님 고생하셨으니까. 아, 흑... 선물이야, 선물이야. 운동을 많이 하셨으니까 이제 마사지를 받으시지. 아, 그거 지난번에 그거야? 조였다가 여기 봐라, 여기 봐라 이걸 바꿔야 되겠다 좋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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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바꿀 필요 없이 바꿀 필요 없이 주인을 바꿔야 되겠다 사용자를 바꿔야 되겠어 아 그럼 뭐 이렇게 거창한가 이거는 다리를 넣을 수가 있어요 이제 아 이거 저기 가면 있어 재활약하면 이게 바람이 빅 들어가면서 조여주면서 늘리면서 조여주면서 그거 해 어 저거 우리 집에도 있는데 저거 뭐야 다리 이렇게 주물르는 거 어 아니다 아싸 야 어휴 야 어휴 10만원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들어갈 줄 알았지 이거 들어갈지 이건 들어간다고 생각했어요 스몰 사이즈 로테 씨 다리가 짧잖아요 아 찍어줘 아 이거 받아칠 수가 없네 길이 문제를 논하다고 어때 시원해요? 아 발이 시원하네 왜냐면 지금 걸었거든 그러니까 괜찮네 아 뭐 SPD